10편 29편 10편 30편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여 제공에게 하시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를 아멘